진짜 무섭지? 블루베리 선호하세요 오 저게 되냐고 다 쇼 못하게 오 오빠 오셨죠? 왜이렇게 잘해요? 아아아아아아 모야 모야 쌍리 자 우리는 또 수영장에 왔습니다 또 이 호텔에 온 목적은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저거 최근에 오픈을 했다고 해서 수건을 두 개만 줘? 비에 저주에 걸려서 드디어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사실 많이는 안오지만 많이는 안오지만 곧 많이 오겠죠 괜찮습니다 아빠 운영 사줍니다 피가 됩니다 이제 지금 탔고 내려올 겁니다 1초 컷 저기서 떨어질 때 진짜 무서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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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지금 탔고 내려올 겁니다 1초 컷 Люdvij 진짜 무섭지? 진짜 무섭지? 아하 하하하하 oon 아빠랑 타네. 너무 힘들어. 아빠랑 아빠랑 타봐. 그렇지. 바로 떨어져. 생각할 시간을 안 줘. 아빠랑 타네. 아빠랑 타네. 재밌어. 완전 비가 지금 엄청 많이 오는데 이 비를 막고 타겠습니다. 바닷가를 못 갈 것 같아. 비가 이렇게 오면 좀 위험해서 바닷가는 못 갈 것 같고 아마 슬라이드 100번 타기 하지 않을까. 자 이제 준비합니다. 모야랑 아빠 도전합니다. 아빠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아빠가 타면 아빠랑 타면 굉장히 무섭다. 어제 밤 이렇게 뚝잎을 여기는ilantro. instant 동영상 비 맞고 지금 bible놈이 라고 춥거나 그런 건 없고 되게 재미있습니다. 이런 비를 언제 이렇게 맞아 보겠어요. 에어컨이 들어와서 춥고, 지금 여기는 음료만 가능합니다. 여기 슬라이드야. 너 슬라이드야. 그럼 뭐 하잖아. 어? 도넛. 도넛. 블루베리 도넛. 제숙아야, 아빠 블루베리. 아니, 아니, 뒷모습을 보면 어깨가 넓어서, 어깨가 많이 넓어서 그런 거라고. 그치? 쨉. 블루베리에 다 떠져 있는 돼지. 맨날 나 놀린거 오늘 다 놀려버릴거다 여러분은 지금 돼지가 블루베리에 껴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십니다 다소곳한 족발 뭐야 저기서 극기훈련 중인거 같아 수행중입니다 수행중 저게 노를 저어서 저게 되냐고 아 깼어 아하하하하 동옥둥이야 동옥둥 동옥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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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소곳하게 아니 다소곳하게 다소곳하게 묶인 팔 아무도 결박하지 않았지만 혼자 스스로 결박된 너무 다소컷하게 졸고 있는 1인 이제 이건 무엇이냐 베이글입니다 블루베리베이글 블루베리베이글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3단 세트 5,600원 중간에 까만색 잼이 끼어들었습니다 우와 발전 2번째 죽은거 아니야? 둘 다? 50초 오빠 50초 너 왜 이렇게 잘해요? 3초만 넘어 못해 2초 1분! 1분 넘어갔어 1분 2초 1분 2초 아니 더 할 수 있는 거 해 얘 뭐 오빠 잠수로 우리 애 물고기 아니냐 해녀! 해녀 시키자 해녀 직업 찾았다 근데 그냥 올라왔어 진짜? 너 직업 찾았어 뒤로? 가라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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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초 2초 2초 3초 3초 2초 3초 2초 3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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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3초 4초 4초 3초 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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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4초 3초 5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